요즘은 휴대전화나 디지털기기를 다룰 줄 모르면 일상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경우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데요. 이 인구의 대부분은 디지털기기를 다룰 줄 모르는 디지털 비문해자입니다. 안동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비문해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에 나섰는데 교육효과는 어떨까요?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휴대전화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배운대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자 아들, 딸들의 반응이 더 폭발적입니다.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하는 법도 배워봅니다. 이제는 직접 매장을 찾아 실습해보는 시간. 세트 세트. 처음에 저들 겁이 나 기계 앞에 못 써요. 옆에서 조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있으면 벌벌 떨어. 맛이 틀리죠? 맛있죠? 손도 하나 포장해가지고 가려고. 안동시가 지난 8월부터 디지털 문해교육에 나서 경로당마다 40시간, 3개월씩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디지털 문해교육 자격증을 가진 전문 강사가 맡고, 교재는 웅진싱크이 개발한 콘텐츠와 태블릿 PC를 활용합니다. 웅진싱크이 개발한 콘텐츠와 태블릿 PC를 활용합니다. 내가 이걸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이에 자녀들한테 돈 부칠지게 집에서 부치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배우려고 그래 앞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사회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이것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삶의 질이 당연히 높아지죠. 안동시는 사업 첫 해인 올해 교육 목표 인원을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AI 교육 전문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지금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범위와 규모를 좀 더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 우리나라 65살 인구는 900만 명,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은 54만 명으로 지자체마다 전체 인구의 25%에서 40%를 웃돕니다. 이 인구의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에 소외돼 있습니다. 디지털 문외 교육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